여러분들의 마음을 콩콩 두드려줄 그녀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CL씨가 부릅니다 도깨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합주기가 됩시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근아이죠 유동근아이 1학년 2반인데 검정색 잔마를 입은 유동근아이를요 우리 전문적 초소에 보호중입니다 혹시 보호자분이 계시면요 전문으로 가셔서 유동근 학생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인사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씨입니다 CL씨입니다 멋졌죠 CL씨의 도깨비 들었습니다 우리 CL씨가 얼마전에 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콘서트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벌써 3주년이 됐어요? 네 오 진짜 빨리 됐다 어떤 콘서트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CL씨가 3월달에 3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3주년 기념팬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지금 홍보대사로 읽는 소아당려인협회의 신부들을 모시고 의미인드 기부 콘서트를 했습니다 와 우리 CL씨가 미모만큼이나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택이라고 왜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에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네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이유가 마음도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저희 CL씨가 크리스탈 클리아의 약자로 수정처럼 맑다는 뜻이고 크리스탈처럼 범치 않겠다는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노래나 외모나 나음이나 수정보다 더 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 CL씨의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곡은 저희 도깨빛댓 수록곡인데요 즐겨라는 곡인데 다같이 즐겨주세요 즐겨 박수 주세요 우리 CL씨가 너무 상쾌해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기분일까 우리 CL씨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힘을 드리려고 왔는데 힘을 가지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변들에게 힘을 주러 왔는데 네 2018 제8기계와 보병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 군장병을 위한 WBS 원흥 방송 특집 공개방송 청춘은 희망이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 보병사단인 제8기계와 보병사단 그리고 우리 주민인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저희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CL씨의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저희의 마지막 곡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블랙 드레스라는 곡입니다 자 우리 CL씨의 블랙 드레스를 한 곡 더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그맨 조윤호 였고요 장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 드레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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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몸 조심하고 훈련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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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황타이브 저희는 마지막 편의 애가 혹시 카치지만 전화번에 희 spot 계속 크리스탈 답이 안전화번에 너무 늦어졌어요 첫 곡으로